김성환의 시사야 한국문학의 거목이라 불리는 박안서 작가가 작고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안서 작가는 생전에 영원한 현역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출판계에서는 박안서를 기억하는 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집이 출간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의 인문학, 오늘은 박안서 작가 타계 10주기를 맞아서 작가의 작품과 출판계에 불어닥친 박안서 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영울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안서 작가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신 작가였잖아요. 네.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엄마의 말뚝이나 나뭇 같은 작품이 소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교과서가 종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필까지, 수필 문학만 해도 660편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네요. 그래서 다작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면서도 비평가들에게 사랑받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세 가지를 다 갖추기가 그러니까 문학성을 인정받고 또 대중성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것은 참 어려운데 박원서 작가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10주년이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또 다시 재발간되고 개정판이 나오고 또 그렇기도 한데 올해의 특징은 에세이집이 또 새롭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소설이 엄마의 말뚝이라든지 나목이라든지 그 많던 시간은 어디 있었을까?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작품들이 주로 장편을 중심으로 다시 제출관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새로운 수필집이 나왔어요. 그건 일종의 컴플레이션 음반처럼 그렇게 베스트 작품들을 모은 것인데 그 일을 한 분이 박원서 작가님의 친따님이세요. 그래서 호원숙 작가님이 또 따님도 작가님이셔잖아요. 그러셔서 호원숙 선생님이 직접 엄선한 작품들을 660편이 넘는 수필들 중에서 엄마의 수필을 딸이 새롭게 편집한 엄선한 그 작품집이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지금 거의 신간처럼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사셨다고 해서 자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떤 많은 출판 문화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합쳐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새로운 글은 아니지만 10년이 벌써 지났고 그렇지만 그것을 새롭게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박원서 작가님의 수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필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엄마의 글을 딸이 새롭게 편집했다는 것도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작가의 딸, 작가의 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은 한편으로 생전작가들은 부정합감도 크긴 하겠지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고영하백의 삼국지. 고하백 아드님이 다시 채색을 해서 원래는 흑백이었던 거죠. 원래는 흑백이었잖아요. 굉장히 사랑받았던 작품이었는데 그걸 자제분이 채색을 해서 다시 채색본을 냈어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종의 오마주이기도 하고 또 창조적인 계승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채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음악에서는 네킹콜의 음악이 딸과 아빠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딸의 지금 목소리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을 합쳐서 듀엣으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엄청 히트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믹싱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죽은 작가와 또 살아있는 작가들의 어떤 하모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도 출판계는 그런 것을 하기 가장 좋은 분야인 것 같아요. 글이기 때문에 글은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글을 음반이나 영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할 수 있는 것이 또 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박하순 작가는 존경하는 후배들 후배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 후배 작가들이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가분들의 여러 염원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책들도 있고 또 이번에 제가 또 새롭게 찾은 책이 또 호원숙 작가님이 이 박완서 작가님의 따님이 엄마의 부엌에 대한 글을 내셨더라고요. 박완서 작가의 부엌에 대한 그러니까 어머님의 음식, 어머니의 집에서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책을 내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박완서 작가님의 어떤 제가 만약에 편집자라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님의 어떤 키워드가 엄마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쟁이기도 하고 또 여성 또 그리고 계급 간의 차별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쓰셨는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작가들한테 오늘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학을 한번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읽고 그 똑같은 작품을 같이 읽고 예를 들어 그만턴 시간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작품을 같이 읽고 그것으로 영감을 받아서 또 작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써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도 하시지 않을까 다른 작가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그만턴 시간은 다 어디로 갔을까 거기에 남산도서관에서 공부하셨던 그 스토리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등장하는 남산도서관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이 최초의 도서관이 어딘지 이런 걸 추적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 일이 좀 떠오르네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등장하는 거를 그 소재로 삼아서 장소도 괜찮네요. 그런 장소에 얽힌 추억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훌륭한 작품은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고 박완성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전쟁 때 오빠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를 너무나 부모님의 어머니의 큰 자랑이었고 또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라셨대요. 그런데 아버지 대신에 또 아들에게 어머니가 많이 의지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한국전... 그 아들이 한국전쟁 중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상당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게 정말 상처라기보다는 거의 트라우마죠. 그거는 심각한 트라우마인데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또 그다음에 박원서 작가도 아들을 잃잖아요. 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끼던 모든 자녀들이 다 아끼는 자녀들이지만 그 아들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사이기도 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머니를 어머니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 왜냐하면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든 마음을 딸에게 많이 전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설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원망했던 엄마의 마음을 자신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상처의 깊이와 쓰라림은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엄마의 말뚝이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트라우마라는 것을 극복하면서도 간직하는 법 그러니까 간직하면서도 극복하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막 확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턴 싱하는 그 작품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온 서울 사람들이 다 이제 피난을 갔는데 전쟁의 상처를 피해서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갔는데 우리 가족만 서울에 남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 박완서 선생님의 가족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가 씩씩하고 오빠도 똑똑하고 그래서 이 막내딸인 박완서 작가는 아직은 작가가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학생이었는데 엄마에게도 의지하고 엄마랑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엄마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오빠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막내딸이 다친 오빠와 이제 거의 정신을 잃어가는 엄마를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조카까지 그렇게 해서 보살펴야 되는 가장이 되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온 식구의 사랑만 받던 특히 조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 막내딸이 나중에 커서 이제 순식간에 20대 초반에 그렇게 한 가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전쟁의 상처 속에서 여러 가지 이념 때문에 고통도 받고 그런 한국전쟁의 그 동족상자는 그런 고통 속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거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도 작가님이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을 이 벌레의 기억이라는 문장을 쓰시는데 벌레의 기억이라도 벌레처럼 취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좌익에 얽힌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얽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별받고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당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참상을 기억해야지. 그래서 모두가 떠나고 마치 우리만 서울에 나온 듯한 이 마음 그래서 정말 어딘가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훔쳐서라도 이 가족들을 먹여살려야지 이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참상을 내가 기록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국전쟁 때 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고 그런데 실제로 데뷔는 40대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녀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거의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40살에 데뷔를 한다는 게 사실 아이고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지금도 어렵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10대, 20대 넘어가면서 제일 반짝반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능은 그렇죠. 그렇게 반짝거리는 재능이 그때 그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나올 때 보통은 이제 대작가들이 그렇게 대문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발견은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글을 쓰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런데 그날 40이 넘은 나이에 글을 써서 사실 빛도 어느 정도 반짝거리는 빛도 좀 없어진 상황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재능이라는 게 물론 아직 갈고 닦아지지 않는 거의 천성에 가까운 그런 재능은 10대, 20대에 발휘가 되는데요. 뭔가 무르익은 재능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어떤 대작을 쓸 수 있는 것은 10대, 20대의 반짝이는 원래 갖고 있는 재능으로는 안 돼요. 특히 장편소설은 장편소설은 오히려 더 오래 앉아서 노동할 수 있는 사람 더 오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정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옥을 보면 그게 어렸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걸 40대에 썼기 때문에 40대에 가까운 나이에 썼기 때문에 보다 성숙한 관점에서 어리고 미숙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러나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고 어느 정도 재능도 있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수 작가가 20대 때 데뷔를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재능을 다 발휘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배울만한 점이 40대 이후에 이렇게 뒤늦게 데뷔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본인도 인정하세요. 베스트셀러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건 정말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베스트셀러가 아닌 적이 없던 그런 작가는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문학사를 통틀어도 안 팔린 책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최인훈 작가도 광장은 많이 팔렸지만 다른 책들은 아닌 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에게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도 박경리 작가도 그렇고 박완서 작가만큼 남녀노소의 사랑을 골고루 받으면서 이렇게 모든 책을 다 히트시킨 작가는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경리 작가처럼 장편 쓰는 작가분들은 장편 하나 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지고 진이 빠져서 그런데 박완서 작가는 그런 장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토지 같은 장편은 없죠. 네, 그런 대작은 없어서. 대화 소설은 또 다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또 박경리 작가님은 다른 의미에서 위대한 거죠. 토지 하나만으로도 위대한데 김약국의 딸들도 재밌고 뭐 다른 또 작품들도 단편들도 좋아요. 그래서 아, 역시 이 대가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대화 소설은 또 다르거든요. 최정희 작가의 홈뿌리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홈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하나만 써도. 그거 쓰고 사실은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증명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박완서 작가는 에세이에도 굉장히 많은 재능을 보셨고 에세이와 단편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에세이와 단편. 장편도 좋지만 저는 단편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 글 보면은 스펙타클하고 소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친숙하고 사람들 가슴을 천천히 파고들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에세이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아차산 근처에서 사셨잖아요. 하루는 아차산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 오르는 길에 땀이 나서 재킷을 벗었는데 아마 그때 열쇠가 떨어진 듯했다. 집에 와서요. 그 사실을 알았다. 워낙 문단속이 허술한 성격이라 현관문은 안 잠그고 대문만 잠갔는데 대문 또한 허술하여 밖에서 팔을 안으로 넣어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집에 들어오는데 지장은 없었다. 그래도 열쇠를 계속 찾으셨던 거예요. 발밑만 보고 며칠을 그 아차산을 훑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의 열쇠가 며칠 후에 길가에 내 눈높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발견한 거죠. 누군가가 그 땅에 떨어진 열쇠를 아 이분이 다시 오실 거야. 산에 매일매일 오시는 분이겠지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그거를 딱 눈높이에다가 나뭇가지에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요란하게 막 붙여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에 살짝 걸어놓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아 이 아차산이 나 혼자 오르는 산이 아니었구나 나와 비슷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르는 그 말 없는 소통 굳이 요란하지 않는 그 말 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열쇠를 되찾기도 하고 그 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또 그 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스피리였는데 그 작품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작은 이야기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이야기에서 삶의 어떤 눈부신 정수를 뽑아올리는 그런 것이 바로 박완서 작가의 빛나는 재능인 것 같아요. 나도 들으시는 청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표현을 안 해서 아니면 자신이 그걸 잘 모르고 지나쳐서 못 느낄 뿐이지 발견이 안 돼서 네. 다 있거든요. 그거를 딱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막 큰 예를 들어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이나 토지나 숨막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건 아니어도 네. 최인훈 작가님의 그런 소설은 뭔가 거대한 역사 속에 역사의 경랑 속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영웅적인 변모 이런 것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은 이 인물이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나와 비슷한 소심함과 나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토지의 최서희처럼 위대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그 인물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 속의 인물들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소시민들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시민 안에 있는 칭찬할 만한 점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자기만의 훌륭한 빛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데 보통 스피리는요. 한 편, 두 편 쓰면 다음번이 예상돼 금방 진리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쓰는 글투가 비슷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기 때문에 몇 편을 이렇게 쓰면 다음은 별로 궁금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70대에 쓴 글도 굉장히 젊게 느껴져요. 70대에 쓰신 소설도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깜짝 놀란 영원한 현역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현역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맑은 정신을 놓지 않고 또 굉장한 왕성한 필력을 진짜 말년까지 놓치시지 않고 그리고 얼굴이 항상 소녀처럼 웃으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후배들이 여전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런 뜻밖의 매력 그러니까 여전히 순수하다는 것 여전히 소녀 같다는 것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한방 날리는 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른꽃이라는 단편을 보면 모두가 할머니의 재혼을 원했는데 그래서 할머니도 그 할아버지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는 어땠나요? 그 죽은 남편의 곁에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금의 연인과는 잠깐만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고 전혀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의 그 속마음 이런 것들이 약간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큼한 반전 같은 것이 우리 박암서 작가님의 여전한 젊은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읽어도 재밌어요. 책을 막 읽고 싶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뭘 하나도 하나 찾아서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영월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춥기도 하고요.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정 주의하시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그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프로이트 전지입니다.